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 2회 두번째 과목이다 그죠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제품에서 각각 150개 그리고 200개를 추출하여 부적합품 수를 찾아보니 각각 30개 25개였다 두 회사 제품의 부적합품율의 차이를 검증한다 그죠 차를 검증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값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우선 A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A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몇 개를 뽑았는 거죠 150개를 뽑았잖아 그죠 N이꼬르 150개를 뽑았더니 부적합품 수가 몇 개가 나왔냐면 A에서는 30개가 나왔는 거죠 그러면 X이꼬르 3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A입니다 A고 그리고 B도 있죠 B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뽑았더니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몇 개? 200개를 뽑았죠 200개를 뽑았더니 부적합품 수가 몇 개가 나왔느냐 하면 25개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회사의 부적합품율의 차 이걸 검증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검정통계량은 우리가 U0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P 차이 대한 거잖아요 그죠 차이 대한 거니까 A의 추정치 마이너스 P,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추정치 나누어 주는데 루터 표준편차가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공통 P가 더 간다 그죠 공통 P의 추정치 1 마이너스 P의 추정치가 더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NA A에서 뽑았는 개수 분의 1 더하기 NB B에서 뽑았는 거 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P, A의 추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뽑았는 거 150개를 뽑았더니 30개였죠 그러면 150분의 3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A는 얼마가 나오냐면 0.2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0.2 더 가면 되겠지 그죠 P, B도 똑같습니다 P, B의 추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200개를 뽑았는데 25개가 나왔는 거죠 그러면 200개 중에서 25개였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0.125가 나옵니다 0.125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될 것이고 요거는 요게 다 넣으면 되겠죠 빼주면 될 것이고 또 뭐냐면 공통 P를 구해야 되는데 P의 추정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A의 부적합수 30개에다가 플러스 B의 부적합수 25개다 그죠 25개 대주고 나눠주면 되겠죠 A에서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150개를 뽑았고 B에서는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200개를 뽑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0.15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기에다가 요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요게도 넣고 요게도 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NA는 NA는 여기서 150이 들어갈 것이고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150 NB는 200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값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넣어준다면 답은 1.9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22번 문제를 보면 개수형이다 그죠 개수형 개수형 축차 샘플링 검사에 관한 문제네요 28591에서 HA가 나와있고 여기서 다 주어져 있다 그죠 HA HR 그리고 G가 나와있고 NT보다 작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합격 판정치 합격 판정치 A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쉽게 나왔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개수형 축차 같은 경우에는 요걸 그려주면 되겠죠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Y축 같은 경우에는 D 알겠죠 D 누계 카운터를 얘기하는 거죠 부적합 누계 카운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개수형에서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적합 누계 카운터잖아 그죠 누계 카운터 나타내는데 그러면 부적합이라는 거는 부적합이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을까요 왜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지 그러면 부적합 누계니까 당연히 이게 리젝트 선이 될 것이고 이게 억셉터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R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0.110이네요 NCUM이 되겠죠 NCUM이 될 것이고 절편을 보니까 플러스 쪽에 있잖아 그죠 플러스 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R이니까 1.8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85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억셉터 선은 우리가 부적합 누계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억셉터 선이 될 거고 기울기는 똑같이 G가 들어가는 거니까 0.110 NCUM 이렇게 되겠죠 NCUM이다가 절편을 보니까 마이너스 쪽에 있다 그죠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HA가 얼마냐 하면 1.445 이렇게 돼 있죠 1.44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45 이렇게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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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5 이렇게 돼 있죠